오늘의 선발투수 임창영 선수가 한미일 프로통상 첫 경기 대기록 출장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뛰고 있는 공 하나 그리고 발자국이 KBO 리그의 역사가 됩니다. 바깥쪽에 지금 커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꼼짝 못하고 섬진! 하지만 공격에선 또 5점을 빨리 내죠. 바깥쪽 꼼짝 못하고 섬진! 돌렸어요! 타만은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담장차! 넘어갑니다! 역전 크레디스! 경기 동작이 넘어간다는 거죠. 정말 파고는 하염없이 덧뒀습니다. 안총 선수가 후인 한방으로 역전 그리고 분위기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안치홍의 그랜드슬랩! 무릎 꿇고 바로 던졌거든요. 그래도 기아 입장에서는 한 점을 막은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안치홍. 원래 저 공... 3구 들어올리면서 오른쪽 뻗어갑니다. 우중간 쪽으로 계속 갑니다. 파고는 여전히 뻗습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 그랜드슬랩만 두 번. 안치홍의 그랜드슬랩 스윙 장면. 지금 몸쪽에... 지금 낮게 잘 떨어졌어요. 가면서 가운드를 내려갔습니다. 가운드 볼 갑니다. 최종 스코어 18 대 3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종 스코어 18 대 3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종 스코어 18 대 3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소식 전해드립니다.